아침저녁으로 무난 인사 올리거라 딸, 누가 들으면 어쩌라고 야래 어머니라고 해야지 너 진짜 어머니라고 불러줘? 난 설거지 싫어 네가 밥하면 설거지는 내가 빨래는 네가, 청소는 내가 좋아 됐지? 모른 척 할 순 없지 않습니까? 허나 우리와의 약조는 그게 아니었다 시아버지 보물을 훔치라고요? 소화를 줄게 가져와 방법은 자유? 어디 가? 많이 보러 한양에 대단한 사랑꾼 나셨네요 혼자 있으니까 편하고 좋다 너무 좋다 정말 홍 여기 눈이 새초롬하고 혼은 날렵하고 그 입술이 토톰한 과부한 분이 오지 않았어?